안녕하세요! 팝팝 팝팝 보미 이제 밖에 나갈거야? 밖에 나갈거면 옷 입어야 돼 옷 입자 옷 주세요 옷 입자 옷 입구 저기 밖에 나가자 짠 옷 입을껀데 장난감 아닌데 옷 입자 옷 입자 옷 입고 나가자 야 이거 옷 다 찢어지겠어 몸이 뭐야 이게 베미 베미 이제 옷 입고 이제 밖에 나갈거야 봐봐 아기 아파 어? 뭐하는거야 베미야 베미 베미 밖에 나가야지 밖에 나갈거면 옷 입어야 돼 옷 입고 나가자 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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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이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주세요 어? 흠 남순씨 가사 남순님 이리 와 소주 안아주겠구만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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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아까봐 나갈 거야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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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